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커피숍인데요 제가 오늘 처음 와보이게 되었어요 와 좋다 아 이게 소금빵 이따가 우리 빵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오 형아 무슨 빵이라고 그랬어? 소금빵 소금빵? 구강국 어 해봐 소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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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스스로 소금빵 소금빵 그때 Oz 에구 여기 여기 보면 밖에는 들판이에요. 좋죠? 옆에는 뼈가 익어가고 있어요. 가을 가을 하죠. 뼈도 익어가고 하늘도 가을 하늘이고 와 청명하다. 이쁘죠? 와 심사하늘 맑고 좋다. 사람이 살랑살랑 놀고 있어요. 여기가 고모당. 양아 여기 이청도 있다며? 이청도 있다며? 커피 받아서 올라가야 되나? 햇볕이 안 나 지금. 햇볕은 많이 보면 안 돼. 이청 가보자. 이청 가보자. 이쁘지? 근데 이 등색깔이 너무 이쁘다. 그럼요. 엄마 거기서 봐. 엄마 거기서 봐. 딸이 엄마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. 그만 놀러 오세요. 어머니. 이 정도야. 이 정도야. 아 바닥을 전부 다 이걸로 다 깔았네. 야. 이 등이 이게 포인터네 보니까. 형아. 이거. 이 등이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. 그자 형아. 우리 동네 커피숍. 여기 우리 동네 커피숍. 여기 우리 동네 커피숍. 우리 산 보자 형아. 우리 산. 저 산 언니야. 저 산 저거 팔았잖아. 무슨 산인데. 네 산이었는데. 이 등을 피우는데. 야. 대나무가 좋다. 대나무 등인데. 이거. 색깔 너무 이쁘다. 이거. 어. 이쁘죠. 저 여기.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. 우리 언니랑. 언니 딸이랑. 문경에 가서. 하늘을 날고. 그 후에 이제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. 유치님들 사랑합니다.